안녕하세요. 최민지입니다. 제가 9월 FOMC 이후 본격적인 상승 후 11월부터는 폭등 나올 거라고 입 아프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연준이 금리에 나온 코인은 3억 2,10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현재 연준은 올해 안으로 7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고 FOMC가 11월과 12월 두 번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또다시 50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장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겁니다. 더불어 굴수비 총재 또한 향후 12개월 동안 많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발언 후 국채금리는 상승폭 축소와 달러와 강세도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코인은 달러의 대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진행될 경우 코인은 강세가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는 더욱 약세를 보이고 코인은 강세를 보이겠죠. 하지만 반등 전에는 항상 조정을 주는 만큼 남은 9월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꼭 체크해야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제 개인 오픈 채팅방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00분 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딱 1000분 목표로 하고 있고 1000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방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보 제공은 금전 요구 절대 없고 전부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 부분 눌러주시면 해당 텔레방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누르고 입장 신청해주신 후 제 개인 번호로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 남겨주시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 승인해드릴 건데 아무래도 저 혼자 운영하는 비공개방이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꼭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벤트 미 대선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재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선 후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미 정부 내에서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 내용을 바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미 정부기관의 승인이 올해 전부 다 끝났고 시행까지 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에 나설 거라는 것까지 전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겠지만 미국이 바로 암호화폐, CBDC 사업 관련을 추진하겠다는 거고 암호화폐를 국가화폐로 진행하여 제2의 달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건데 이미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 진행 중인 코인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플이나 테더같이 아예 달러와 연동시켜버리기까지 했는데 그 코인들은 서류 내용을 보시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왜? 미 정부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 미 정부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과 화폐로서의 기술력과 보완, 확장성을 가진 코인을 선별해서 진행했고 그게 현재 바로 이 코인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수차례 미 정부의 수많은 지갑들 중에 해당 코인을 이동시키기도 했으며 수급 조절로 가격을 유지시키고 있었죠. 원래 제가 처음 알았을 때만 하더라도 작년 말에 1원도 안 했는데 점점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하였음에도 1원이 넘어갔네요. 하지만 이거 말했죠. 제2의 달러로 만든다고. 그럼 무엇부터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 연동부터 할 겁니다. 바로 달러와 버금가는 가치를 만들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럼 못해도 천원은 최소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게 될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SEC, 연준, 재무부 이 세 곳이 움직이고 있다면요. 막말로 SEC의 게리 갠슬러 의장, 파월 연준 의장, 재무부 옐런 장관 이 세 명이 정부의 압박으로 한마디씩만 해도 세계 경제가 출렁거립니다. 그만큼 입지를 가진 인물들을 움직일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라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하진 않겠죠. 여론 때문에. 하지만 미국의 존폐 위기가 달린 만큼 무조건 할 거라는 거. 100%라는 겁니다. 왜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는지 이더리움을 승인했는지 궁극적인 이유는 미국 주도하에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보고 미국은 자신들의 미래를 여기서 해답을 찾았던 거예요. 그렇기에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또는 제3자가 되던 지금의 미국을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이라는 거. 현재 가치에서 최소 천원까지 그러니까 1000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바로 공개하기엔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계속 보내면서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그걸 무시하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는 채널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까지 띄우다 보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한 세부 코인명이나 정보나 거래소나 모든 것들은 제 개인 번호 010-2946-5883 실천이라고 써서 문자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내용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대한 유료 업자 판별도 같이 확인한 다음 정보 제공해드리는 거라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 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에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도 마찬가지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오니 링크 동에 남겨주시면 더 빠르게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선 끝나면 단기간으로만 봐도 몇천 프로는 우습게 올라갈 겁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부 무료라 그랬죠. 비용 드는 게 없어서 5천원 만원이라도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뜨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진짜 단돈 만원 아니면 천원이라도 넣어보세요. 이미 고점 찍고 개인 투자자들만 몰리는 종목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곳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럼 전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